짝끝 장준호 미들그로커의 서브 자 리시브 안됐습니다. 에덴토스, 적공으로 가는 데 막혔습니다. 어택 커버 자 이용무 뛰어넣고요 백도란드 정렬성 포인트 정확합니다. 서적선수의 오늘 첫 번째 공격이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공격함을 가셔야 될 필요가 반듯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이 어트 위에 따라갑니다. 일단 넘어오는군요 서적선수 틀어 때립니다. 이게 한국전략의 라이트 공격수 서재덕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신감도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공격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서재덕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원의 토스 그리고 안지옥볼도 포인트를 만드는 서재덕 선수의 집념.